성경 말씀은 추레국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추레국기 14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급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니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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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살리라 제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향기 볼 때 기쁜 노래하리라 제 예루살렘 제 예루살렘 고사 땅을 높이므로 왕이 박을 맞으니 제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향기 볼 때 제 예루살렘 제 예루살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예루살렘에서 제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 힘차고 경쾌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헵시바 찬양팀의 내주케 찬양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분들이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하시죠? 교회에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야죠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출애국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 가만히 서서 여와의 구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잘 아는 아주 그 유명한 홍해 바다를 건넌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국 시키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노정 40년을 통과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 땅까지 정복한 그 전체의 사건 저희가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저희가 이 전체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요 63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출애국이 주전 1446년이었는데요 그때부터 636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과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하신 게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가난한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했고 그 400년이 끝날 무렵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10대 재앙을 통하여 그 바로 왕을 제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가난까지 가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어요 가장 짧은 길은 블레셋을 통과하는 해변길이죠 근데 그 길로 가면은 블레셋과 전쟁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길로 안 가겠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시면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그럼 그 다음 길로 가시겠구나 하고 이렇게 좌회전을 내려가면서 좌회전을 하려고 했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아 여기도 아니다 그럼 또 지나가서 그 다음 길로 가겠지 하고 좌회전하려고 그랬더니 여기도 아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가지고 홍해 바다 앞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홍해 바다 앞이 믹돌 앞이라는 곳인데요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죠 또 우편에는 높은 산이 있어서 갈 수 없는 딱 궁지에 몰린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그 애굽의 바로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군대를 이끌고 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갔죠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래가지고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애굽의 매장지가 모자라서 이 광야로 이끌어와서 여기서 죽게 하는 겁니까?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놔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대들었어요 그냥 우리가 이 애굽 사람들 섬기면서 살 테니까 자꾸 나가자고 하지 말라고 근데 이렇게 데려와서 결국은 여기서 죽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되는 모습이 출애국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닷가운데 육지가 드러나서 마른 땅을 통과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아주 극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그럼 이 홍해 건넜으니까 이제부터는 편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도 평탄한 길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주 힘든 40년이었죠 그렇지만 사건 사건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가난한 땅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하여 읽을 때에 또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믿음의 귀로 믿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면요 이 광야 40년의 노정은 바로 우리 믿는 성도의 삶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압축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10장 11절에서 말씀하셨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한 이 모든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그 광야 노정의 스토리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 광야 노정의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생각나는 게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를 하셨을까? 저도 생각 들었고 여러분이 저에게 또 여쭤보셨습니다 왜 이렇게 고생시키시면서 어려운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그냥 짧게 가는 길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실까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또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100% 만족하게 대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딱 한 가지 답이 있다는 것도 아니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 중에 하나만 집중해서 살펴본다면 아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시험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이 믿음이란 것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셨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근데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겐 실상처럼 지금 이미 와 있는 것처럼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에게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만 믿을 수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믿음이란 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또 보시면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믿음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생길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원로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로 목사님 간증하신 내용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58년에서 62년 사이에 동마산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셨대요 아주 젊으셨던 시절이죠 30대 초반 그 당시에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진짜 유명하시고 진짜 유명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내가 능력 있는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으셔서 그분 하신대로 따라 하시려고 결심하셨대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새벽 기도 끝나면 그 주암산에 맷돌 바위 위에 올라가셔서 매일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원로 목사님도 똑같이 새벽 기도 끝나면 그 기도원으로 가서 맷돌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매일 약 1시간 반 2시간 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2시간 기도하시고 집에 내려오시면 9시 반 10시가 됐대요 그렇게 하시면서 생각하시기를 내 생각에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벼락치듯이 믿음을 줄 줄 알았다 생각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몇 년을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됐대요 그래서 1963년 늦가월 약 10월쯤에 장안산으로 가셔서 47일 동안을 작정 기도를 들어가셨대요 47일 작정 기도를 마쳤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47일 되는 날에 거기서 드시려고 이렇게 음식을 싸우셨나 봐요 그 음식을 둔 박스가 있는데 다람쥐들이 자꾸 와가지고 그 음식을 빼먹으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돌로 막고 그 위에다가 성경책을 올려놓으셨대요 그런데 그때 성경책을 보면서 갑자기 그 순간에 성경 말씀을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성경님이 주셨죠 그래서 읽으시는 가운데 요한복음 5장 39절 또 로마서 10장 17절 이런 구절들이 마음에 딱 박혔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특히 그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만 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때 깨달으신 거예요 아 내가 말씀 읽지도 않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없는데 기도해야 응답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견딜 수 없어서 회개하며 통에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때 응답으로 받은 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기도 응답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안산 마지막 날 거기서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지리산으로 가셔서 3년 6개월 동안 성경 하나만 들고 올라가셔가지고 성경 말씀과 씨름하면서 기도하시려고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이 간증을 통해서 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원론국사님이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셔서요 평생 1800번을 성경 정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라고 이것이 내 체험의 간증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디모델 전서 4장 5제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말씀 없는 기도만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 없는 말씀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평생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다 들으셨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선물 줄 때 뭔가 박스에 집어넣고 포장지로 포장해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저에게 주시려고 하지만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믿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담을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믿음을 주시는 믿음이란 선물을 주시는 포장지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아서 믿어지고 은혜가 돼서 그때 더 믿음이 더 장성하고 성장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우리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를 처음 영접해서 그때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 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후로도 이제 우리 믿음이 장성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냥 한 번 처음에 믿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믿음이 자라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이제 알았는데 그 다음에 계속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답은 뭐냐 성경에서는요 믿음이 환란과 시련 가운데 성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환란과 시련 가운데 성장한다는 거예요 대살로니카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사도바올이 그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너의 믿음이 더욱 자란다라는 그 소식을 들어서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거기 4절 보시니까 그 모든 핍박과 환란 중에서 그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같이 핍박과 환란이 많았던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초대교회처럼 이 기독교 신앙이 가장 크게 부응하고 믿음의 진보가 크게 있었던 시절도